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이자 50총선을 앞두고 38선 이남 지역 단선단정에 반대했던 제조사삼이 일어날 때 즈음 한반도 내륙에서도 38선 이남 지역에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정통치가 시작된 후 1946년 초에는 미소군정에 대한 신탁통치를 놓고 찬탁대 반탁구도로 대립이 심해졌고 미군정에 연이은 미국 정책 실패와 콜레라 창궐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비롯하여 신일매국노들을 미군정 내 경찰 등으로 재기용하는 등의 각종 사회경제 문제들로 1946년 9월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에 이어서 200만여 명이 참여한 151사건이 일어나는 등 각종 대립과 갈등들이 표출되고 격화되었기 때문에 김규식 여운영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했던 좌우학작운동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초 좌우학작위원회를 지지했던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 선거 추진에 좌우학작운동의 한축이었던 김규식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 참여와 1947년 7월에 발생한 암살 사건으로 인해 여운영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좌우학작운동은 동력을 상실하고 그 영향력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어 미소공동위원회의 연인 결렬로 미국은 1947년 9월 한국독립문제를 제2차 유엔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10월 28일부터 미국의 주도로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본격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했고 이에 소련은 미국의 제안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모든 외국군대가 한반도에서 1948년 초에 동시철수할 것을 역제안했으며 미국은 소련의 제안에 대응하여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38선 기준 양점령지구에서 점령군 주관하에 선거를 실시할 것과 유엔 임시위원단이 이 선거를 감시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련이 제시한 한반도 내 외국군 동시철수에 관한 결의안은 대다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에 소련은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해당 관련 국민의 참가 없이는 올바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로 남북한 국민 대표를 초청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유엔총회가 한국민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엔한국 임시위원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소련의 불참 속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안을 재배 12호로서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인구 비례에 따른 비밀투표로 선거를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실시, 재원의회의 구성과 이들에 의한 국회 구성 및 헌법 제정,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 그리고 점령국들과 90일 이내 철군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948년 1월에는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 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총선거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유엔한국 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지역 입북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유엔총회가 결의한 한반도 전체 총선거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이후 1948년 2월 열린 유엔소총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의 단독선거안이 소련 등 공산국가들의 반대와 일부 미국 우방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단선단정을 놓고 찬성과 반대 세력들 간이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1948년 4월 3일 아직까지도 제주사삼으로 불리는 비극이 본격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재원국회의원 선거인 50총선을 찬성하는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민주당 등 일부 위세력들에 대항하여, 기존 좌우학작운동의 대표격으로 여운형과 다른 한축을 담당했던 김규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보주석이자 대표적인 우익인물로서 이승만과 또 다른 한축을 담당했던 김군은 단선단정 반대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정보수립을 주장했습니다. 1947년 12월에 발생했던 장덕수 암살 사건 대후로 지목된 김군은 본인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미군정과 가까운 이승만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승만은 김구의 요청을 외면하고 함께 결성한 비상국민회의를 뒤로한 채 한민당과 손잡고 한국민족대표단을 결성했습니다. 이에 김군은 법정에서의 가진 모욕과 이승만의 외면에 이은 배신에 크게 분노하고, 이승만과는 결별을 선언하며, 1948년 1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통일정보수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1948년 2월 10일에는 성명서 3천만 동포에게 읍구함을 통하여, 단독정보수립을 반대하며, 자주독립의 통일정보를 세우자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때마침 김규식은 여운영의 부재 등으로 위축되었던 좌우학작운동을 주도했던 중간세력의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여러 정당들과 단체들 및 개인들과 함께, 1947년 12월,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자주연맹을 발족했습니다. 1948년 2월, 김규식과 홍명희, 원세훈 등은 회의 끝에 남부교인회담 개최에 관한 서한을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보낼 것을 결의했고, 2월 16일 김구와 김규식 명의로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울소련군 대표부를 통해 남부교인회담 개최에 관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관심을 보이며, 2월에 열린 유엔소총회에서 총 4가지 한국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제3안으로 제안까지 했으나, 이 시기에 김일성과 김두봉은 관련 서한에 대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제1방안 38선 이남 지역의 단선단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이승만을 비롯한 한민당 등 일부 윗세력들은 축하국민대회를 열며 본격적인 단선단정 준비태세에 돌입했으며,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은 오직 남북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일성과 김두봉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지켜본 뒤, 3월 말이 되어서야 38선 이남 지역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앞으로,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김구와 김규식은 3월 31일 회담에 참석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비교적 해외 정세에 밝았던 김규식은 신중히 북측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강북을 망설렸고, 이에 당초 4월 14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회담은 4월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무렵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참석과 관련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김구의 경교장 앞에는 김구의 참석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만류했고, 김규식에게도 참석을 반대하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자신의 정치고문 버치 중위를 보내 방북을 만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4월 19일 기서 선우진, 아들 김신 등과 함께 38선을 넘어 다음 날인 4월 20일에 평양에 도착했으며, 김규식은 4월 20일 밀년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방북을 결정하고, 4월 21일 원세훈 등과 함께 출발하여 4월 2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38선 이남 지역에서 40여개, 이북 지역에서 10여개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총 60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비롯하여, 김구 김규식 조서왕 조안구 홍명희 김뿅준 이금노 어망섭 허원 박헌영 백남훈과, 38선 이북 지역에서 김일성, 김두봉, 최영권, 주영하 등이 참석했던 총 15명으로 구성된 남북유인회담과,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이 함께 모여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던 일명 사김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